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까지 TCPIP 파트 2-1, 2-2, 2-3까지 내용이 많아서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마쳤고 약한 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물론 그 정도 문제로는 안되겠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부터는 6장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CPIP 파트 그리고 NOS라고 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시죠? 윈도우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는데 N이 붙어서 네트워크 관련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물론 윈도우 서버도 있고 액티브 디렉토리 리눅스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절, NOS 파트에서 이 세 개의 절에서 약 한 20문제가량이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CPIP 파트와 이것만 합쳐도 거의 근 가까이 한 36, 7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윈도우 서버도 윈도우 서버는 여러분들이 윈도우는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써봤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은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 특히 윈도우 부분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말할 것도 없이 VI 에디터 편집기가 있고요. 리눅스에 대한 기본 명령어 그리고 마운트 이런 것들 뒤에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약 한 18에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액티브 디렉토리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직원들의 계정 정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컴퓨터에 대한 정보 회사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패스워드를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최소 패스워드를 8자리에서 8자리에 30일마다 변경을 해라 라는 이런 보완 정책들. 그죠? 그리고 컴퓨터를 5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호기 만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러한 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그러한 디렉토리다라고 데이터베이스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런 내용이고요. 윈도우 서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윈도우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를 만드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윈도우 시스템입니다. 윈도우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의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윈도우 운영체제는 과거 단일 사용 운영체제인 도스. 도스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40대들은 좀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 국민학교 3학년 이럴 때 그때는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도스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크모드로 우리 명령 프로포트 있죠. CMD창. 그거와 아주 유사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근데 그 도스 기반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웬만한 지식, 명령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도 가능했고 조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뭔가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도스를 대체할 만하고 나타난 게 이제 현재는 그게 이제 이게 너무 명령어가 많고 시커먼 화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아 역시 컴퓨터는 어려워 어려워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지금 GUI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보통 윈도우 10, 윈도우 7 뭐 그리고 이제 윈도우 11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상태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상태 컴퓨터가 PC가 어떻게 되어 있던지 간에 내 모니터에 뭐 여기에 한글도 있고 뭐죠? 파워포인트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크롬 이런 단축키에 바로가기 창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눈으로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만들어졌다. 이 도스는 시커먼 화면이고 명령어를 쳐야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화면에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인식하기 편하게 사람들이 좀 더 좀 더 다가가기 친숙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GUI 기반의 오프라이팅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천을 변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운영체제도 그래서 그래픽, 아 그래프라 한다.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 예 그래서 이 하드웨어 안에 우리 PC 본체의 CPU가 무엇이든 뭐 램이 무엇이든 메인보드가 무엇이든 그걸 다 집어치우고 어 이제 오프라이팅 시스템이 C 드라이브에 깔려 있다면 부팅이 되면서 이러한 화면을 띄워주는 운영체제가 바로 GUI 기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 하드웨어 안에 있는 뭐 CPU나 램이나 하드디스크, SSD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부팅이 굉장히 빨리 되고 성능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어 우리는 어 네이버를 접속을 해서 서칭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바로 GUI 기반이어서 가능하다 라는 거였죠. 그죠? 네. 그래서 GUI 환경 및 다중 사용자 그러니까 이거는 도스는 한 명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공유라는 개념도 있고 네트워크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다중적인 사용자가 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아울러 다중 프로세스 구조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이다. 자 다중은 알겠는데 프로세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또 뭐 윈도우 창도 띄워놨을 거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의 cpu에서 우리가 코아라는 게 있는데 그 코아의 개수만큼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통해서 작업 단위를 실행을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키 컨트롤 알트 델 이렇게 누르면 작업관리자에 들어가보면 여기에 프로세스라는 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저는 많이 해놨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알겠죠? 프로세스 사용자가 어 어떠한 프로그램을 띄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cpu가 그쪽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서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 되게끔 해준다 이거에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운영체제가 바로 이제 윈도우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윈도우는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개인용 pc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독점을 하고 있고 뭐 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안 패치도 하고 업데이트 정책도 펼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ms사가 이러한 저는 집에 pc 없는 집안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바라봤을 때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없으면 컴퓨터 자체를 못쓰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암튼 예 일단락 하구요. 자 윈도우 시스템의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 윈도우 운영체제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걸 우리가 플러그 앤 PMP라고 흔히 짧게 얘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최초의 윈도우 95, 98 이런 시대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장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USB도 있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또 뭘 썼죠? 제가 기억이 아 뭐 DVD도 썼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다 때려치우고 뭐 프린트도 있고 그죠? 뭐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저장소도 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하드웨어 있잖아요 뭐 스캐너도 그렇고 복합기도 그렇고 플로터도 그렇고 뭐 이런 하드웨어를 예전 아주 예전 윈도우 GUI나 DOS 이런 시절에는 물리면 거기에 대한 드라이버 그러니까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장치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윈도우에 OS에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내용 그 내가 사용하려는 프린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 세븐부터 그랬죠 아마 거의 세븐부터는 세븐도 나온 지가 벌써 십 한 이삼 년이 넘었죠 세븐이 나오면서 어 세븐부터는 거의 이제 이렇게 PMP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디렉터 여기에 관련된 이 장치에 대해서 단말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윈도우가 자동 인식을 해서 아 이런 이거 그래서 다 그거를 이제 포함을 시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포함을 시켜 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어 뭐 저는 이제 갤럭시 이제 뭐죠 폰 노트 20 시리즈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갖다 꼽아도 인식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거와 같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한다 그 말이 바로 소프트웨어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어 그 기능을 어 지원을 해주는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PMP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기능은 하드웨어에 헤드웨어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하면 윈도우에 하드웨어 에브스트랙션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에브스트랙션은 에브스트랙트는 우리가 주상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주상적인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주상적인 계층 그죠 주상적인 레이어 이쪽의 계층에 생성이 된다 그래서 HAL, HAL, HAL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HAL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업스트랙션 레이어 계층이 하드웨어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는 윈도우의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커널이 관리를 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마이크로 커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한 그런 내용을 의미하지만 아무튼 커널이 관리를 하게 돼요 터널이 아니고 커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커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컴퓨터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통제를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다른 부분 및 응용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커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갤럭시 노트를 꼽았다 그러면 일단은 하드웨어 에브스트랙션 레이어 계층이 하드웨어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널이라는 놈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요게 커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윈도우의 세부 내용의 구성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건데 HAL 앞에서 봤죠 하드웨어 어브스트랙션 레이어 해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개발되어 시스템에 장착되더라도 제가 그랬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기기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접속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그 해당하는 드라이버가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호환이 되어야 우리가 이루어졌죠 근데 드라이버 개발자가 HAL 이 어브스트랙션 레이어의 표준을 준수하면 하드웨어와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직도 아직도 이 HAL에 맞는 표준에 표준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그냥 좀 제가 볼 때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 해당하는 뭐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이게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라보면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아니라 메인보드도 각각의 관련된 외표준 외표준이래 HAL 표준을 좀 지키면서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자기 자체들만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 커널 말씀드렸습니다 매니저에게 작업을 분담시키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HAL에 의해서 HAL에 의해서 되어 있는 이 하드웨어 까지도 얘가 다 커널 자체가 관리를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O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IO라는 것은 input outpu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nput은 입력 output은 출력이죠 예 그래서 시스템에 입출력을 제어 장치 드라이버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선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러한 통로를 또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스트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입출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읽고 싶다 그런거 할 때도 관여를 하고요 파일을 옮기고 뭐 파일을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기에 뭐 휴대폰 핸드폰을 PC에 꼽아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어 그러한 입출력 내용들은 이 IO 매니저라는 놈이 윈도우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알아서 어 어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브젝트 매니저죠 이거는 객체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파일이나 포트 포트 먼저 아시죠 하나의 PC에 여러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접속할 때 구분할 수 있는게 바로 포트에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까 보여 드렸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CPU가 관여하는 어 그러한 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리고 스레드 스레드는 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프로 하나의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내가 실행을 했어요 그죠 카카오톡을 실행을 했어 그러면 PC 용으로 카카오톡으로는 우리는 대화도 채팅도 할 수 있고 파일 보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영상통화 뭐 또 뭐 또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러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위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담당하고 관리하는게 우리가 코아라는 거예요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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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라고 하는데 코아라고도 하고 코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게 8코아인가 그럴거에요 자 한번 보죠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요 자 이게 전부 다 프로세스에요 근데 이 카카오톡 안에는 우리가 여러가지 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성능 여기에 보면 그냥 음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에는 없구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세부정보를 봐야되겠네요 아닌데 서비스 이것도 아닌데 성능 속도 캐시 왜 안나오죠 왜 안나오죠 프로세스 먹구요 앱기록 서비스 세부정보 시작 사용자 앱기록 성능 성능 어 여기에 원래 스레드가 코아가 나오는데 아 메모리로 되어서 그렇군요 요걸 눌러보면 CPU에 있죠 그죠 여기에 코어가 저는 4개에요 이거는 코어는 여러분들 PC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CPU를 볼 때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코어는 이러한 스레드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4개의 코어가 있고 여기에 스레드가 몇개에요 프로세스가 234개 스레드가 3384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코어가 한개다 그러면 이거 한개가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어가 높은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코어가 18개 12개 16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엔 대다수가 저와 비슷하게 코어가 4개나 8개 정도 수준을 많이 쓰는 걸로 저는 뭐 대충 그렇게 봤어요 네 이런게 스레드다 같은 각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자 시큐리티 레퍼런스 매니저는 당연히 시큐리티가 들어갔으니까 보안이겠죠 그죠 데이터 및 시스템 자원을 제어를 허가 및 거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시스템에 보안 설정을 책임을 져주는게 바로 시큐리티 레퍼런스 매니저 윈도우에 탑재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 매니저 앞에서 보셨죠 프로세스 프로세스 및 스레드를 생성하고 요청에 따른 작업을 처리를 한다 특히 이러한 스레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려면 특히 객체지향 언어 자바나 C++ 이런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려면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요렇다 그냥 요거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작업도 아니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한계가 될 수도 있고 n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로컬 프로시저 콜 했어요 로컬 그죠 프로시저 콜 콜은 우리가 무엇을 호출할 때 쓰는 걸 콜이라고 하죠 그죠 프로시저는 의미론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론 쪽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준 이렇게 코딩 해 놓은 것을 이거를 명칭을 주고 우리가 콜 이렇게 이제 부르면 여기에 쭉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수행되는 그러한 단위를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서로의 메모리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에 통신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처리하는 장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컬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이 점유하고 있는 거 우리 차지하는 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영역을 못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로컬 프로시저 콜을 외치면서 그쪽에 잠시 어 통신이 필요하다면 통신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장치의 저 뭐죠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 매니저 버추얼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 관리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에 따라 램의 메모리를 할당 가상 메모리를 페이징을 제어 즉 다시 말해서 이 페이징이라는 기법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가 이렇게 있으면 CPU 옆에 L1, L2, L3 캐시가 버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쓰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SD나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램은 우리가 비휘발성이 아니라 이거는 휘발성 메모리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한글 프로그램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SSD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읽어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여기에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CPU와 이렇게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램이 오버가 됐어 이러한 단위를 나누는 것도 페이징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가상 메모리 즉 이거는 메모리가 맞아요 실제 메모리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실질적인 하드디스크 나 SSD 한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니까 니꺼 하드웨어 꺼를 좀 쓰자 통신할 때 어 이렇게 요청하는 거 그걸 제어해 주는 게 바로 버추얼 메모리 매니저에요 단 얘는 이 메모리의 특성을 지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상 메모리처럼 쓰기는 하되 여기에 SSD 저장장치의 정책에 따라야 돼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버추얼 메모리 매니저가 알아서 이렇게 페이징이 뭐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이 페이징을 좀 쓰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컴퓨터가 메인 메모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차 기억장치로부터 2차 기억장치로부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억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검색하는 그러한 일종의 기법을 페이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윈32 윈64 서버 시스템 윈도우 서버 시스템 서버에서 32비트 및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2비트 보다 64비트로 우리가 움직이면 이거는 뭐예요 8비트가 4개 되어서 4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64는 8b が 되는 그죠 그러면 통신을 하든 처리를 할 때 단위가 달라지죠 이게 훨씬 더 대gi죠 그런데 아직도 윈31 쓰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64비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게 윈사미 요거는 이제 아마 윈사미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없어지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64나 아니면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또 128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4.6 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유닉스 운영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련의 표준 운영체계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서브 시스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데이터를 보호하고 운영체제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서브 시스템입니다 역시 보안에 관련된 서브 시스템 이런 정도 이것보다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놈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봄으로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파일 시스템 시간이 벌써 또 30분이 넘었네요 자 파일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구요 자 여기까지 윈도우 NOS에 관련된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 개요 세부 내용 그리고 세부 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용어인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 고생 많으셨구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